지금까지 감차했습니다 저는 이제 감차했습니다 감차했습니다 손님 만나서 그렇다고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너를 감차시킨다니 우리 아가 누군다라 누구인가? 거세에서 내 보고 너무 막혀 하고 말이야 없는 것들을 지분도 없으니까 이 장기 화해 이 쓸려서 가차시킨잖아 인정해 이 장기 화해 이 쓸려서 가차시킨잖아 인정해 사과 믿어보지마 왜 여기서 죽어선 안된거야 사과 대피 나만 나는 불피하는데 미처는 이제 제법이다 온다아 병신 하지만 엔és 또한 원하게 바비 천천히 와 도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